버들립 소년 연이는 귀여운 소녀였습니다. 그 아름다운 모습은 이웃 마을에까지 모르는 이가 없었어요. 이 귀여운 연이에게는 불행히도 어머니가 없었습니다. 연이를 사랑해주던 친어머니가 병원으로 일찍 돌아가시자 그 대신 계모가 들어와 같이 살았어요. 이 계모는 맘씨가 좋지 못한 여자였습니다. 연이를 미워하여 아버지가 보지 않는 데서는 늘 구박만 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연이는 쉴 새 없이 일을 해야 했어요. 다른 집 아이들은 일을 해놓고는 쉬는 때도 있건만 연이는 잠시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부지런히 일을 해놓고 쉬려고 하면 계모가 얼굴을 찡그리고 연이를 나무랬지요. 다 큰 계집애가 빈둥빈둥 놀기만 하면 못써 할 일이 없거든 나가서 밭이라도 매지 어찌 넌 놀 생각만 하니 연이는 밭에 가서 풀을 맺습니다. 더운 여름날 떼약볕에서 땀을 흘리며 밭을 매다가 좀 쉬려고 하면 어느 틈에 계모가 밭에까지 나와서 연이를 꾸짖었습니다. 산밭에 가서 삶이라도 배워올 것이지 늘 게으름만 피우니 무슨 아이가 그렇게도 꽤만 생겼느냐 어머니, 삶은 아직 밸대가 안 됐어요. 연이가 대답을 하면 어머니는 더 화를 내면서 야단을 쳤습니다. 밸대가 안 됐으면 돌밭에 돌이라도 골라내렴. 돌밭은 잔돌이 많아 농사도 짓지 못하는 곳입니다. 그런 밭에 그 많은 돌을 골라내라는 것입니다. 돌을 고르는 연이의 손은 차마 볼 수 없이 거칠어지고 손가락에는 피가 맺혔습니다. 이렇게 일을 시킴으로 연이는 잠시도 쉴 수가 없었지요. 밤이면 바느질을 해야 했습니다. 바느질할 거리가 없으면 더운 여름날에 겨울옷을 꿰매는 일까지 해야 했습니다. 부엉일에서 논밤 매는 일, 바느질, 집안 치우는 일 모두 연이가 혼자 맡아 했습니다. 이렇게 고된 일을 하느라고 연이는 머리를 빗을 틈도 없었습니다. 거울을 놓고 머리라도 빗으려 들면 어머니는 펄펄 뛰며 야단을 쳤습니다. 계집애가 벌써 시집을 가려고 머리 치장만 하려 드는 거니 웬 맵 시내기는 그리도 좋아하노? 연이는 이런 구박 속에서 그 아름다운 머리까지 까치집처럼 되고 옷이라고는 언제나 헌 누더기만 얻어 입고 살았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이었어요? 계모는 우연히 산나물이 먹고 싶다는 생각이 났습니다. 아무리 먹고 싶어도 엄동설 안에 산나물이 있을 리 없지요. 그러나 계모는 연이를 골려주고 싶은 생각에 연이에게 산나물을 캐어오라고 일렀습니다. 어머니, 겨울에도 산나물이 있어요? 하도 어이없는 일이라 연이가 이렇게 모르니 계모는 산에 가서 찾아보지도 않고 너는 입으로 산나물을 캐는 거니? 하고 화를 내며 도끼 띈 눈으로 연이를 노려봅니다. 연이는 광주리를 끼고 산으로 갔습니다. 눈 쌓인 산을 아무리 돌아다녀 보아도 산나물은 없었습니다. 추운 겨울인데도 연이는 두툼한 솜옷을 입지 못하고 겨본만 입고 있었으므로 눈 쌓인 산속을 헤매 다니느라니. 온몸이 얼음같이 차고 턱이 달달 떨렸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를 원망하려 들지는 않았어요. 어머니가 우죽 산나물이 먹고 싶어서 그러실까? 혹시 죽지 않고 남은 산나물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캐어갈 텐데. 이런 생각을 하며 연이는 눈을 헤쳐보기도 하고 돌을 젖혀보기도 했습니다. 깊은 산속을 종일 돌아다닌 연이는 어느새 해가 저물어가는 걸 알았습니다. 산나물을 캐지 못하고 돌아가면 어머니에게 야단을 맞을 건 알지만 어쩔 수 없다 하고 집으로 돌아오려고 걸음을 빨리 했지요. 그러나 너무 깊은 산속에까지 들어갔던 탓으로 집으로 가는 길이 어딘지 알 수 없었습니다. 눈에 덮인 산길은 그게 길인지 아닌지 분별을 할 수가 없고 게다가 산 그늘이 내려 덮인 골짜기는 이미 어두컴컴해져서 방향조차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연이는 무서운 생각이 났습니다. 그러다가도 집에 돌아가서 개모에게 야단을 맞고 매를 맞을 걸 생각하니 산이 무섭다는 생각은 차차 사라져버리고 어디든지 춥지 않은 곳에서 몸을 좀 녹일 수만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산속은 이미 밤이 되어 있었어요. 연이는 바위 틈에 조그만 굴이 있는 걸 보고 그 속에 들어앉으면 찬바람을 피할 수 있을 것만 같아 그 바위 틈으로 들어갔습니다. 굴에 들어가서 쪼그리고 앉으니까 한결 따뜻한 기운이 돌았습니다. 불도 없는 굴이 어떻게 따뜻할까 하고 생각하면서 사방을 휘둘러 보았지요. 그러다가 연이는 굴 안쪽으로 문같이 생긴 바위가 서 있는 걸 보았습니다. 그 바위를 젖히면 더 깊은 굴이 있을 것 같았어요. 그리고 안쪽에서 따스한 기운이 나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연이는 그 바위를 힘주어 밀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무거운 바윗돌이 스르르 열렸어요. 연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돌문 안에 뜻밖에도 널따란 푸른 들판이 보이고 그 들판 한복판에는 깨끗한 초가집이 한 채 서 있었습니다. 초가집 둘레에는 푸른 채소들이 가득 자라 있는데 연이가 찾아다니던 산나물도 무성히 우거져 있었습니다. 연이는 이게 꿈이 아닌가 싶어 눈을 둥그렇게 뜨고 자세히 바라보았지요. 그러자 그 초가집에서 얼굴이 환하게 잘생긴 소년 하나가 나오더니 바위문 앞에 가까이 와서 연이를 맞아주며 무슨 일로 여기까지 왔느냐고 물었습니다. 연이는 제 이름부터 말하고 산나물을 뜯으러 눈속을 헤매다닌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연이의 딱한 사정을 들은 소년은 산나물은 저 채소밭에 얼마든지 있으니 그 바구니를 이리 주시오 하고 연이의 광주리를 받아들더니 나무를 가득 뜯어주며 만일 또 여기 올 일이 있을 때에는 돌문밖에서 수양버들리파 연이가 왔다 문 열어라 이렇게 말하시오 그러면 문이 저절로 열릴 것입니다. 하고 친절하게 일러주었어요. 고맙습니다. 연이는 웃는 얼굴로 인사를 했습니다. 그러자 소년은 병 세 개를 내주면서 이 물병은 잘 가지고 있다가 써야 할 때 쓰시오 하얀 병에 든 물은 뼈다귀에 뿌리면 살이 도로 생겨나고 빨간 병에 든 물은 그 살에다 뿌리면 심장이 움직여 피가 돌게 됩니다. 그리고 파란 병에 물을 뿌리면 죽었던 사람이 숨을 쉬고 살아나게 됩니다. 언제 이 약을 쓸 일이 생길지 모르니 부디 잘 가지고 가시오. 연이는 이상한 물병들을 받아들고 몇 번이나 고맙다는 인사를 한 다음 돌문을 나왔습니다. 바깥은 어느새 날이 새어오는 새벽이었어요. 연이가 눈 속에서 산나물을 뜯어온 것을 보고 개모는 참 이상한 일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추운 겨울에 어디에 이렇게 싱싱한 나물이 있었을까 하고 궁금해 했지요. 그래서 개모는 그 다음 날도 또 나물을 뜯어오라고 시켰습니다. 연이는 전날 소년이 일러준 대로 그 돌문 앞에 가서 수양 버들리파 연이가 왔다. 못 열어라 하고 불렀습니다. 그러자 돌문이 스르르 열리더니 어제 본 그 소년이 나와 연이를 반가이 맞아주었습니다. 그라고는 어제처럼 광조리에 가득 산나물을 뜯어주었어요. 개모는 이 추운 겨울에 푸른 나물을 뜯어오는 연이를 수상하게 여기고 그 다음 날도 또 나물을 뜯어오라 이르고는 몰래 연이의 뒤를 밟아 산으로 들어가 보았습니다. 개모가 뒤따라온 걸 모르는 연이는 돌문 앞에 가서 전날처럼 수양 버들리파 하고 소년을 불러 돌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개모는 소년이 돌문을 열어주는 걸 보고 먼저 집에 돌아와서 기다리고 있다가 연이가 오자 눈썹을 고추 세우며 야단을 쳤습니다. 이 못된 거사 어디다 어떤 사내놈을 두고 만나러 다니느냐 내가 모를 줄 알고 천하의 못된 짓을 하느냐 하며 온몸을 꼬집고 때렸습니다. 연이는 억울한 매를 맞으면서 그걸 아버지에게 말하지는 않았어요. 그런 이야기를 하면 아버지의 맘을 상하게 하는 일이 될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개모는 혼자 아무도 몰래 산속에 돌문이 있는 데를 찾아갔습니다. 굴 앞에서 개모는 연이가 하던 대로 돌문 여는 말을 외웠어요. 수양 버들리파 연이가 왔다 문 열어라. 그러니까 아니나 다를까 돌문이 스르르 열리더니 얼굴이 화난 그 소년이 나왔습니다. 소년은 뜻밖에도 연이가 아닌 딴 사람이 온 걸 보고 깜짝 놀라며 왠 분이 무얼 하러 이런 데를 왔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개모는 다짜고짜로 소년을 붙들고 품에 지녔던 칼을 빼어 단번에 찔러 죽였지요. 개모는 소년의 시체와 초가집을 불살라버린 후 채소밭까지 모조리 태우고 돌아왔습니다. 집에 돌아온 개모는 연이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너 이 추운 겨울에 산나물을 곧잘 뜯어오더구나. 오늘도 그 산나물을 뜯어오너라. 만약에라도 못 뜯어오는 날엔 그냥 두지 않을게다. 연이는 왠지 불안한 생각에 마음을 조이며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굴 앞에 서서 연이가 소년을 불렀어요. 수양 버들리파 연이가 왔다. 문 열어라. 그러나 돌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 생겼나 하고 연이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지요. 그래서 있는 힘을 다해 돌문을 밀어져치고 굴 속으로 들어가 보니 초가집은 잿더미가 되어 있고 그 옆에 불에 탄 해골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연이는 무서움과 슬픔에 그만 그 자리에 엎드려 엉엉 울었습니다. 불에 탄 해골은 얼굴이 환하고 마음씨가 고운 소년의 뼈임에 틀림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 아름다운 소년이 시커멓게 탄 뼈다귀로 변해버린 걸 보니 너무도 기가 막혀 한참 동안을 울기만 했습니다. 눈물이 비오듯 쏟아졌어요. 그러다 연이는 퍼뜩 전에 소년이 준 물병 생각을 했습니다. 아, 그 물병에 약을 쓸 때가 되었구나. 연이는 혼자 말을 하며 품에 지니고 있던 물병 세 개를 꺼냈습니다. 땅바닥에 흩어져 있는 뼈를 잘 모아서 본시 모양으로 맞춰놓고 하얀 병에 물을 뼈에다 뿌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상하게도 그 해골에 살이 생겨나더니 전날 보던 그 소년의 몸이 되었습니다. 연이는 빨간 병에 물을 그 살에다 뿌렸어요. 그러니까 살이 붉으래 핏기가 돌고 다시 파란 병에 물을 뿌리니 이번에는 소년이 눈을 뜨고 꿈이라도 꾸다 깬 사람처럼 부스스 일어났습니다. 연이는 반가움에 어쩔 줄을 몰랐어요. 어제까지의 서먹서먹하던 마음은 가신듯 없어져서 힘껏 소년의 팔을 붙잡고 흔들었습니다. 소년은 전날처럼 환한 얼굴로 연이의 손을 잡고 빙글에 웃으며 말했습니다. 연이야, 나는 하늘에 있는 사람이다. 하느님께서 너를 구하러 가라 하시기에 여기까지 왔던 것이니 이제 나와 함께 하늘로 올라가자. 하늘에 가서 우리는 부부가 되어 같이 살게 될 것이다. 연이는 너무도 고맙고 반가워서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숙인 채 그 소년의 가슴에 안겼습니다. 이었고 하늘에 칠색 무지개가 섰습니다. 무지개의 한 끝에서 버들립 소년과 연이가 손을 잡고 둥둥 떠오르는 듯 하늘로 향해 올라가고 있었답니다. 소녀와 쥐 옛날 어느 곳에 아버지와 어머니의 말을 안 듣고 제 몸만 편히 지내려고 하는 계집아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심부름을 시켜도 듣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부엉니를 도와달라고 해도 듣지 않았어요. 예, 너는 그렇게 말을 안 들으니 대체 무엇이 되려고 그러니? 하고 나무라면 딸 아이는 도리어 화를 내며 왜 내게 그런 일을 시켜요? 나는 내 일만 하면 됐지 아버지 어머니 일까지 하기는 싫어요. 하고 어디로 휙 나가버렸습니다. 예, 너는 아버지 어머니가 밥을 먹게 해주고 옷을 지어 입혀주고 하는데도 아버지가 시키는 말은 안 들으니 그런 아이가 어디 있니? 하고 나무라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런 건 아버지 어머니가 할 일이니까 하는 거지 뭐예요? 딸 아이는 나이 많은 아버지와 어머니가 힘이 모자라 띵깅거리며 일을 하는 걸 보고도 못 본 채 하고 놀기만 했습니다. 동네 사람들도 이 딸 아이를 버릇 없는 아이라 하여 저희 집 아이들이 나쁜 버릇을 배울까 봐 같이 놀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딸 아이는 같이 놀 아이들이 없었어요. 동무가 없으니 심심하기도 했습니다. 하루는 딸 아이가 놀러갈 데도 없어서 뒷방에 혼자 들어앉아 있는데 쥐구멍에서 조그만 쥐 한 마리가 나오더니 쌀 알이 흩어져 있는 방 한쪽 구석으로 조르르 기어갔습니다. 딸 아이는 쥐를 쫓는 것도 귀찮아서 숨을 죽이고 구경만 하고 있었어요. 생쥐는 쌀 알을 집어물고는 도로 쥐구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더니 곧 큰 쥐 한 마리를 데리고 나왔어요. 딸 아이가 가만히 보니 큰 쥐는 새끼 쥐가 끄는 대로만 기어다녔습니다. 그 어미 쥐는 눈이 먼 장님이었어요. 생쥐가 찍찍 울면서 큰 쥐를 데리고 쌀 알 있는 대로 갔습니다. 어미 쥐는 새끼 쥐가 가르쳐 주는 대로 쌀 알을 집어먹었지요. 어미 쥐가 쌀 알을 다 주워 먹고 나니 새끼 쥐가 다시 어미 쥐를 이끌고 구멍으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딸 아이는 장님 쥐와 새끼 쥐가 하는 짓을 보고 참 이상한 일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새끼 쥐가 어미 쥐를 데리고 다니며 먹을 것을 찾아주는 것은 참 기특한 일이라는 생각이 든 것입니다. 그러다가 딸 아이는 제 아버지 어머니를 생각했습니다. 저는 아버지 어머니가 저에게 먹을 것, 입을 것을 다 해주시는데도 심부름조차 해드리기 싫어했는데 쥐는 눈만 어미 쥐를 먹여주기까지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는 제 자신이 쥐보다 못한 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날부터 딸 아이는 마음을 고치려고 결심을 했어요. 그러고는 심부름은 물론 시키기 전에 어머니 아버지의 일을 도와드리고 제 할 일을 부지런히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호랑이를 속인 토끼 어느 날 호랑이가 두부 일곱 모를 함지박에다 넣어 들고는 집을 나섰습니다. 호랑이는 동의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그 두부로 동의를 바꾸어 오려고 집을 나섰습니다. 집 밖으로 나오니 그때 마침 저쪽에서 토끼 한 마리가 이리로 깡충깡충 뛰어왔습니다. 그런데 호랑이는 아주 마음이 너그럽고 착했어요. 그러나 토끼는 약을 뿐만 아니라 매우 마음이 나쁜 놈이었습니다. 이 호랑이가 착하고 마음이 너그럽다는 것은 토끼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토끼는 그 마음이 좋은 호랑이를 그런 곳에서 만난 것을 기뻐했습니다. 가만히 있자 오늘은 저 호랑이를 어떻게 골려준담 이렇게 생각한 토끼는 먼저 호랑이를 보고 깎듯이 인사부터 했습니다. 호랑이 아저씨 안녕하세요. 그런데 아저씨는 지금 어디 가는 길이에요? 응 토끼야 잘 있었니? 난 이 두부를 동의와 바꿔오려고 가는 길이야. 내겐 동의가 필요하단다. 그러세요? 그런데 아저씨 그 두부가 모두 몇 모예요? 토끼는 호랑이가 들고 있는 함지박을 바라보며 이렇게 물었습니다. 별걸 다 묻는구나. 모두 일곱 모야. 아저씨 일곱 모나 돼요? 굉장히 많은 두부군요. 아저씨 그것 좀 보여주실 수 없을까요? 마음씨 좋은 호랑이는 토끼의 속셈이 어떤지도 모르고 그만 그 두부를 토끼에게 성큼 내주었습니다. 옛다. 넌 두부를 처음 봤니? 실컷 보려모나. 토끼가 그 두부를 받았어요. 한 모, 두 모, 세 모, 네 모, 다섯 모, 여섯 모, 일곱 모. 꼭 일곱 모군요. 그런데 호랑이 아저씨, 또 뭐냐? 동의와 바꾸려면 이렇게 많은 두부를 주지. 안아도 돼요. 호랑이 아저씨는 마음씨가 너무 좋아서 탈이거든요. 호랑이 아저씨 부탁이에요. 이 맛있는 두부 한 물을 제가 먹게 해주실래요? 정말 부탁이에요. 토끼야, 두부가 그렇게도 먹고 싶으냐? 예, 아저씨. 정말 먹고 싶어요. 침이 꿀깍꿀깍 넘어가는걸요? 오냐. 한 모라면 저도 좋지. 자, 받아라. 이리하여 마음씨 좋은 호랑이는 두부 한 모를 토끼에게 내주었습니다. 토끼는 두부 한 모를 받기가 무섭게 날름 한 입에 넣어서 먹어버렸어요. 두부 한 모를 맛있게 먹어 치운 토끼는 또다시 호랑이에게 아양을 떨었습니다. 있잖아요, 호랑이 아저씨. 정말 맛있네요. 또 군침이 돌아요. 제발 그 두부 한 모만 더 주실래요? 아저씨 부탁이에요. 그래, 그렇게도 맛이 있다면야 한 모 더 주지. 호랑이는 다시 두부 한 모를 토끼에게 주었습니다. 토끼는 이번에도 받자마자 날름 먹어 치웠어요. 그리고 혀끝으로 입가를 싹싹 핥으면서 또 말을 걸었습니다. 호랑이 아저씨, 이 두부는 정말 맛있네요. 저도 돈이 있으면 한 모 사다가 먹고 싶어요. 하지만 제겐 돈이 없거든요. 정말로 어쩌면 좋지요? 토끼는 아주 능청맞게 말했습니다. 마음씨 좋은 호랑이가 보니 토끼는 정말 두부를 먹고 싶어하는 눈치였어요. 그렇게도 두부를 좋아한다면 한 모 더 주지. 호랑이는 또 두부 한 모를 토끼에게 주었습니다. 토끼는 또 그 두부를 맛있게 먹어버렸어요. 꿀떼이처럼 먹기를 좋아하는 야근 토끼가 어디 그것만으로 물러섰을까요? 토끼는 잠시 동안 멍청히 서 있다가 다시 호랑이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호랑이 아저씨,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예? 또 무슨 말인데? 있잖아요. 아저씨는 정말 마음씨가 좋은 분이에요. 토끼야, 주저하지 말고 어서 말해보아라. 이 두부 벌써 세모나 먹었잖아요? 그래서 세모를 먹으나 더 먹으나 본 뒤에 일곱 모가 아닌 것은 마찬가지잖아요. 제게 돈이 생기면 갑절로 갚아드릴게요. 두부 좀 더 먹게 해주세요. 예? 꼭 갚을게요. 정말이에요. 이번에는 아주 엉뚱한 소리를 냈습니다. 마음씨가 어진 호랑이는 토끼의 그 말을 고지 들었어요. 한편 토끼는 호랑이가 화를 내지 않자 요리조리 계속 호랑이를 속였습니다. 그리고 호랑이를 꿰어서 두부 여섯 모를 빼앗아 먹었어요. 결국 호랑이에게는 이제 두부가 단 한 모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되자 토끼는 이제 볼일 다 보았다는 듯이 안녕히 가세요란 인사 한마디를 남기고는 그곳을 떠나버렸어요.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하지 않고 그냥 깡충깡충 달아나 버렸습니다. 그러나 참을성이 많고 마음이 너그러운 호랑이는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호랑이는 나머지 두부 한 모를 들고 다른 곳으로 가서 마침내 작은 동이와 바꾸었어요. 이렇게 두부와 동이를 바꾸어 가지고 돌아오던 호랑이는 또다시 길에서 그 야근토끼를 만났습니다. 호랑이 아저씨 도대체 그게 뭐예요? 토끼는 이상하다는 듯이 물었어요. 이거 말이냐 이건 아까 그 두부로 바꾸어 오는 동일한 물건이다. 왜 넌 처음 보니? 예 아저씨 그거 잠깐만 이리 줘보세요. 호랑이가 아무 생각 없이 동이를 토끼에게 주었습니다. 토끼는 그 동이를 받자 땡그랑땡그랑 두들겨 보았어요. 이 동이에서 좋은 소리가 나네요. 토끼야 그 동이 이리 내놓아라. 그렇게 함부로 두들겨서는 안 돼. 이 동이는 조금만 부딪혀도 깨진단 말이야. 큰일 나겠다. 이리 줘. 에이 아저씨도 저도 그쯤은 다 안단 말이에요. 걱정 마세요. 정말 좋은 소리가 나는데요. 토끼야 두들겨서는 안 된다지 않아. 넌 왜 그렇게도 남의 말을 듣지 않니? 호랑이의 주의가 끝나기도 전에 토끼는 그만 그 동이를 산산조각 내고 말았습니다. 이제 마음씨 좋은 호랑이도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화를 버럭 내면서 토끼를 잡아 쥐려고 했지요. 그러나 본래 약삭바른 토끼라 호랑이에게 잡히기 전에 얼른 도망쳤습니다. 일이 이렇게 되자 호랑이는 더욱더 화를 냈습니다. 그럴수록 토끼는 더 날쌔게 도망을 쳤어요. 그러나 마음씨가 고약한 토끼는 도망을 치면서도 호랑이를 골려줄 방법만을 생각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문득 용암께 하나가 떠올랐어요. 이리하여 토끼는 어느 냇가로 갔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꼬리를 냇물에다 담그고는 호랑이가 그곳으로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잠시 후에 호랑이가 그곳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토끼는 능청맞게 시치미를 떼며 호랑이를 조금도 겁내지 않았어요. 이것을 본 호랑이는 너무나도 이상스러워서 토끼에게 물어보았습니다. 토끼야 그게 무슨 짓이야 거기서 뭘 하고 있니? 이 말을 들은 토끼는 속으로 옳다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또 시치미를 떼고 이렇게 대답했어요. 호랑이 아저씨 이거 몰랐지요? 이렇게 하고 있으면 이 꼬리에 많은 물고기가 붙는단 말이에요. 호랑이 아저씨도 어디 한번 나처럼 해보시지 않을래요? 물고기가 잡수고 싶다면 얼마든지 잡히니까요. 물론 그것은 그럴듯하게 찍어붙인 거짓말이었습니다. 고지식한 호랑이는 토끼의 이 능청맞은 말을 듣자 몹시 물고기가 먹고 싶었어요. 그래서 호랑이는 토끼의 거짓말을 고지 듣고 긴 꼬리를 차가운 물속에 담갔습니다. 됐어요. 그러고 잠시 동안만 잠자코 기다려 보세요. 틀림없이 꼬리가 무거워지실 거예요. 꼬리가 무거워지면 그건 물고기가 걸린 증거예요. 그땐 그 꼬리를 힘차게 치어 올리세요. 전 옆에서 잘 보고 있을 테니까요. 그리고 토끼는 몰래 꼬리를 물에서 올려놓았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마침 추운 겨울이었어요. 그러나 고지식한 호랑이는 토끼말을 고지 듣고 추운 것도 참았습니다. 추운 날 긴 꼬리를 물속에다 담그고 있었으니 어떻게 되었을까요? 두말할 것도 없이 호랑이의 꼬리는 물과 함께 꽁꽁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호랑이가 아무리 꼬리를 치켜 올리려고 해도 꼼짝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마음씨가 고약한 토끼는 호랑이가 꼬망도 하지 못하자 배꼽을 쥐며 웃어댔습니다. 그리고 호랑이의 몸뚱이에다 불을 질러 죽였지요. 토끼는 이렇게 하여 호랑이를 죽이고 이번에는 그 호랑이 고기가 먹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토끼는 그 근처에 있는 농가로 갔어요. 고기를 자를 칼을 빌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리하여 토끼는 빌려온 칼로 고기를 잘라 배부르게 먹었습니다. 토끼는 이처럼 나쁘다는 짓은 골라가며 했어요. 호랑이 고기를 한껏 먹은 토끼는 그 칼을 들고 농가로 갔습니다. 토끼는 농부에게 칼을 빌려주어서 고맙다고 인사했어요. 그러고 나서 제 이세에 낀 호랑이 고기의 찌꺼기를 빼어 농부에게 주었습니다. 토끼가 이렇게 얌입게 굴자 농부는 화가 났지요. 그래서 그는 그 칼을 토끼에게 집어던졌습니다. 이 바람에 토끼는 겁이 나서 걸음아 날 살려라 하고 도망쳤습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달리는 바람에 짐승들을 잡으려고 쳐둔 그물이 있는 것도 몰랐습니다. 토끼는 그만 그 그물에 걸려버렸어요. 아무리 그물에서 빠져나오려고 바둥거려도 헛수고였습니다. 토끼가 이렇게 안간힘을 쓰며 바둥대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마침 똥파리 떼가 날아왔습니다. 꽤 많은 토끼는 이것을 보자 또 용한 꾀 하나가 머리에 떠올랐지요. 토끼는 그 파리들에게 부탁하여 제 얼굴에다 많은 알을 까게 했습니다. 그리고 죽은 채 하고 있었지요. 잠시 후에 그물을 쳐둔 사람이 그곳으로 왔습니다. 그 사람은 토끼를 보았어요. 그러나 그물에 걸린 토끼의 얼굴에 파리알과 파리떼가 뒷꿇고 있는 것을 보고는 토끼가 정말 죽은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으로 늦게 온 것을 후회하더니 토끼를 내버려두고 그냥 가버렸습니다. 토끼는 옳지 됐다 하고 그제야 마음을 놓을 수가 있었지요. 그리고 이빨로 오랫동안 그물을 물어뜯었습니다. 잠시 후에 그물에서 빠져나온 토끼는 이렇게 자기자랑을 하며 중얼거렸어요. 이제 살았다. 난 정말 운을 타고 태어났단 말이야. 이렇게 장난이 성공하자 토끼는 점점 더 장난을 치고 싶어졌습니다. 이번에는 또 어떤 장난을 할까? 정말 재미있는걸? 토끼가 이렇게 궁리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이상하게도 단단하고 날카로운 것이 자기 목과 허리통을 조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아니 이게 대관절 어찌 된 일일까? 토끼가 정신을 차리기도 전에 그 몸은 벌써 공중으로 활활 떠올랐습니다. 토끼는 큰 독수리에게 낚아채였던 것입니다. 이 뜻밖의 사실을 안 토끼의 놀라움은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이 일을 어쩐다? 난 이제 이놈의 날카로운 부리와 발톱으로 찍히고 찍혀서 찢어지고 말 거야. 이젠 뉘우치고 뉘우쳐도 소용이 없었지요. 그러나 본래 꾀감하는 토끼는 어떻게 벗어날 수 없나 하고 골똘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바로 이때였어요. 독수리가 토끼에게 물었습니다. 토끼야 토끼야 대관절 넌 어디로 가는 길이었니? 옳지 됐다. 이놈의 독수리를 속여서 도망을 쳐야지. 토끼는 시치미를 떼고 대답을 했습니다. 독수리 형님, 형님은 제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고 계셨군요. 이 형님이 어디로 가느냐고 묻지 않느냐. 형님이 모르신다면 제가 가르쳐드릴게요. 독수리 형님, 전 지금 하느님이 부르셔서 그곳으로 가는 길이에요. 이처럼 귀중한 제 몸뚱이에다 형님이 지금 손을 대신 겁니다. 아시겠어요? 저를 체 가시려면 체 가셔도 좋아요. 그러나 형님이 하느님의 벌을 받으셔도 전 몰라요. 토끼는 이렇게 능청맞은 거짓말을 또 했습니다. 스스로 생각해도 참으로 용한 거짓말을 했다고 생각했지요. 한편 독수리는 토끼의 말을 듣고 매우 놀랐습니다. 그리고 몹시 겁이 났어요. 하느님에게 벌을 받을 것을 생각하니 벌써부터 몸이 오들오들 떨렸습니다. 그리고 토끼를 채고 있는 그 발톱에 점점 힘이 빠졌지요. 독수리의 발톱에서 힘이 빠지자 토끼의 몸뚱이는 발톱에서 빠져나왔습니다. 그래서 토끼는 높은 공중에서 땅바닥으로 물고나무 서듯이 호되게 떨어졌어요. 땅바닥에 떨어진 토끼가 이번에도 살아났을까요? 아닙니다. 이번만은 하나님의 벌을 받아 그 몸뚱이는 가루가 되고 말았답니다. 말을 찾은 농부 옛날에 한 농부가 자고 일어나니 자기 집 말이 없어졌습니다. 곧비를 떼고 밤사이에 들애라도 나갔나 하고 집 근처 들판을 두루 찾아봤으나 말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농부는 기가 막혔어요. 그리고 측은하기도 했습니다. 그것은 그 말이 예사말이 아니라 왼쪽 눈이 먼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봐서는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지만 왼쪽 눈이 안 보이는 말이었습니다. 오래도록 그 말을 부리다가 보니 눈이 먼 사실을 알아냈지요. 농부는 이 마을 저 마을로 자기 집 말을 찾아 다녔습니다. 어떤 도둑이 자기 집 말을 도둑질해 가지 않았나 해서 찾아 다닌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기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어느 마을에서 뜻밖에도 자기 말을 발견했습니다. 마구깐에 메어 있는 말은 틀림없는 자기 집 말이었어요. 가까이에서 아무리 자세히 보아도 틀림없는 자기 집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농부는 그 집 주인을 찾아서 말을 내놓으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 집 주인은 이 농부를 미친 사람이라면서 욕을 퍼부었어요. 아무리 사정을 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 집 주인은 도리어 이 농부를 때리고는 집 밖으로 쫓아냈어요. 농부는 억울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말을 빼앗긴 것도 억울한데 매까지 호되게 맞아 분해서 견딜 수가 없었지요. 농부는 하는 수 없이 사또를 찾아가서 자기의 억울한 사정을 이야기했습니다. 이리하여 사또는 두 사람을 불러서 재판을 하기로 했어요. 사또가 먼저 농부에게 물었습니다. 그 말이 어김없이 내 말이렸다. 예 사또님 여부가 있겠습니까? 이번에는 지금 말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그 말이 내 말이라고 했겠다. 예 사또님 이 사람은 미친 사람입니다. 공연이 제 집에 와서 자기 말이라고 우겨댔습니다. 그러자 사또는 다시 농부에게 물었습니다. 그 말이 내 말이라고 했는데 그럴만한 표적이라도 있느냐? 농부는 이 말을 듣고 한참 생각하다가 금방 밝은 얼굴로 대답을 했습니다. 예 사또님 있습니다. 우리 집 말은 분명히 한쪽 눈이 멀었습니다. 그래? 그러면 이번에는 너에게 묻겠다. 너희 집에 있는 말은 눈이 멀었느냐 멀지 않았느냐? 이 사람은 그 말을 듣고 생각했습니다. 겉으로 보아 눈이 멀 것 같지는 않았지만 진짜 주인이 저렇게 말하는 것을 보면 확실히 눈이 멀 것은 틀림없다고 생각했지요. 나중에 잘못되어 자기의 도둑질이 탄로나면 안 되니 자기도 진짜 주인처럼 대답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예 사또, 제 집 말도 눈이 멀었습니다. 그러면 네 집 말은 어느 쪽 눈이 멀었느냐? 이 소리를 듣자 그 사람은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잘못하면 진짜 말 임자와 대답이 엇갈릴지도 모르기 때문이지요. 왼쪽이냐 바른쪽이냐 둘 중에 어느 것이겠지만 참으로 어려운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중 하나를 가려 대답을 안 할 도리가 없었어요. 진짜 말 임자에게 먼저 물었으면 그대로 따라 대답할 수 있었을 텐데 큰일 났습니다. 사또, 저희 집 말은 바른쪽 눈이 멀었습니다. 그 대답에 한치도 어김이 없으렸다. 예, 어느 어른의 앞이라고 감히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사또는 이번에는 농부에게 물었습니다. 그럼 너희 집 말은 어느 쪽 눈이 멀었느냐? 예, 잃어버린 제 집 말은 왼쪽 눈이 멀었습니다. 그 대답에도 어김이 없느냐? 예, 분명 왼쪽 눈이 멀었습니다. 그러면 다시 묻겠노라. 너희 집에서 이 사람 집으로 가는 길은 몇 개나 있더냐? 사또님, 제가 말을 찾아가 보니 이 사람 집으로 가는 길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알았다. 그러면 그 길가에 논이나 밭에 무슨 곡식이 심어져 있더냐? 사또는 점점 이상한 질문을 했습니다. 농부는 어이가 없었지만 대답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예, 길 양쪽의 논은 없고 밭뿐이었으며 온통 콩이 심어져 있었습니다. 알았다. 그러면 너희 집으로 같이 가자. 사또는 무슨 생각이었는지 두 사람을 데리고 말을 잃어버린 사람의 집으로 갔습니다. 농부는 앞장을 서서 가면서 사또가 무엇 때문에 자기 집으로 가자는 것인지를 전혀 몰랐어요. 궁금하기 이를 때 없었습니다. 이었고 그들은 말을 잃어버렸다는 농부의 집으로 갔습니다. 자, 너희 집을 알았다. 이번에는 그 하나밖에 없는 길을 따라 네 집으로 가보자. 사또의 말을 들은 두 사람은 도무지 영문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판결을 내리지 않고 무엇 때문에 두 사람의 집을 왔다 갔다 하는지를 알 수가 없었어요. 두 사람은 하는 수 없이 앞장을 서서 그 외길을 걸어갔습니다. 과연 그 길가에는 밭밖에 없고 그 양쪽 밭에는 콩잎이 우거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또는 뒤따라오면서 양쪽의 콩잎을 유심히 바라보았어요. 이렇게 얼마 동안을 따라오던 사또가 앞서가는 두 사람을 불러 세웠습니다. 이제 너희들 둘 중에서 누가 진짜 말림자인지를 알았다. 그래도 바른대로 되지 못할까. 사또님, 그 말은 틀림없이 제 말이 옵니다. 농부가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다른 한 사람, 즉 도둑도 자신있게 말했지요. 사또님, 그건 거짓말입니다. 그 말은 분명 제 말입니다. 그러자 사또는 도둑을 보고 큰소리로 호령을 내렸습니다. 너 이놈, 그래도 거짓말을 하는구나. 바른대로 되지 못할까. 사또님, 너무하십니다. 절대로 거짓말이 아닙니다. 도둑은 서슬히 시퍼렇게 잡아 떼었습니다. 네 이놈, 듣거라. 내 말은 분명 바른 쪽 눈이 멀었다고 했지. 예, 그렇습니다요. 그러면 됐다. 내 눈으로 이 양쪽 밭 콩잎을 자세히 보아라. 콩잎사귀를 뜯어먹은 흔적이 어느 쪽에 있느냐. 도둑은 그래도 못 알아듣고 콩잎사귀를 한참 내려다보더니 바른 쪽 밭에 콩잎을 뜯어먹은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예, 사또, 바른 쪽 콩밭에 잎사귀를 뜯어먹은 흔적이 있습니다. 네 이놈, 그래도 내 죄를 뉘우치지 못하느냐. 사또, 죄라니요. 제가 콩잎사귀를 떴습니까? 무얼 잘못했습니까? 사또는 버럭 화를 냈습니다. 내가 이 농부의 말을 도둑질하여 그 길로 갈 때 그 말이 이 콩잎을 따먹은 것이다. 네 말대로 그 말이 바른 쪽 눈이 멀었다면 바른 쪽은 보이지 않으니까 콩잎이 있는지 모를 것이 아니냐. 왼쪽 눈은 보이니까 왼쪽 콩잎을 따먹었어야 하는데 내가 대답한 것처럼 바른 쪽 콩잎을 따먹었으니 그 말은 이 농부의 말과 같이 왼쪽 눈이 먼 것이 분명해. 그래서 이처럼 바른 쪽 콩잎만 따먹은 거지. 그래도 도둑질을 안 했다고 잡아떼 작정이냐. 사또가 이렇게 이치에 맞는 판결을 내리자 도둑도 그 이상 거짓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또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소인을 용서해 주십시오. 도둑은 무릎을 꿇고 손을 비벼댔습니다. 이리하여 사또의 재치 있는 재판으로 농부는 잃어버렸던 말을 도로 찾게 되고 도둑은 그날로 옥에 갇히게 되었답니다. 방 안에 가득 찰 물건 글방 아이들이 밤에 공부를 하다가 잠시 쉬는 시간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이런 시간이 가장 재미있었어요. 어려운 한문을 외지 않아도 좋고 바깥 맑은 바람을 쐴 수도 있으며 또 선생님이 수수께끼나 재미난 옛날 이야기들을 해주었기 때문입니다. 선생님, 오늘은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 하나 해주세요. 옛날 이야기 좋아하면 가난해져요. 네, 오늘은 어려운 수수께끼를 하나 내지 어디 누가 알아맞히나 보겠어요. 예, 선생님 어서 내세요. 선생님은 아이들이 체근하자 주머니에서 엽전 한 잎을 꺼내었습니다. 자, 지금부터 문제를 낼 테니 잘 들어요. 여기 이 엽전 한 잎을 줄 테니 누가 이 돈으로 방 안에 가득 찰 물건을 하나 사와봐요. 아이들이 듣고 보니 그것은 도저히 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아무리 싼 물건이라 할지라도 엽전 한 잎으로는 큰 방을 가득 채울 물건이 있을 것 같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은 눈만 끔벅거리며 멍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평소에 공부만 열심히 하고 말이 없던 아이 하나가 그 엽전 한 잎을 쥐고 밖으로 나갔어요. 그러자 다른 아이들은 마음속으로 그 아이를 비웃었습니다. 어림도 없지 엽전 한 잎으로 이 큰 방을 채울 싼 물건이 어디 있단 말인가 돈만 버리고 돌아올걸 한편 돈을 지고 나간 아이는 가게로 들어가서 양초 한 자루를 사들고 돌아왔습니다. 제 좀 봐라 양초 한 자루를 사왔네 손가락 굵기만 한 양초가 어찌 큰 방을 채우니 글쎄 제 머리가 돈 거 아니야 모두들 이 아이를 놀려대기만 했습니다. 그러자 양초를 사들고 온 아이는 방 안에 불을 껐습니다. 방 안이 금방 깜깜해졌어요. 여러분 이제 잘 보세요. 내가 사온 물건으로 온 방 안을 가득 채울 테니까요. 그러고는 성냥을 그어 사온 양초에다 불을 붙였습니다. 그러자 온 방 안 구석구석까지 불빛이 환하게 가득 찼습니다. 과연 내 재주가 대단하구나 어둡던 방 안이 그 양초 불빛으로 가득 찼구나 선생님이 아이의 재주를 칭찬하자 다른 아이들도 모두 그 아이의 뛰어난 재주에 담복했답니다. 싱글벙글 반쪽이 옛날 옛날 깊은 산골에 어떤 부부가 살았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아이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김을 매다가도 우리는 언제나 아이를 낳았나 밥을 짓다가도 우리는 언제나 아이를 낳았나 하며 자나깨나 아이 낳을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스님이 찾아왔어요. 아내는 스님에게 쌀을 한 대 빡 퍼주고는 스님 아이를 낳고 싶은데 어쩌면 좋을까요? 하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스님이 바랑에서 곶감 세 개를 꺼내주면서 이 곶감을 먹으면 아이를 낳을 수 있을 거요. 그렇지만 꼭 혼자 다 먹어야 합니다. 하는 겁니다. 아내는 방으로 들어가서 곶감을 야금야금 맛있게 먹었습니다. 한 개 먹고 두 개 먹고 나머지 한 개를 마저 먹으려는데 남편이 들어와서는 대뜸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욕심쟁이 마누라야 맛있는 곶감을 혼자 다 먹으려고? 남편은 곶감을 빼앗아 반으로 자르더니 반쪽은 아내에게 주고 반쪽은 자기가 먹어버렸습니다. 곶감을 먹고 나서 아내는 아들을 영겁 후 셋이나 낳았어요. 마지는 잘생기고 늠름했고 둘째는 튼튼하고 똑똑했습니다. 그런데 셋째는 어찌된 일인지 팔도 하나 다리도 하나 눈도 하나 귀도 하나 몸통도 반쪽 머리통도 반쪽 모두 모두 반쪽 반쪽 뿐인 반쪽이었어요. 반쪽 뿐인 반쪽이지만 탈 없이 무럭무럭 자라 형들과 함께 과거를 보러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형들이 형들이 못 따라오게 하는 거예요. 너 같은 반쪽이가 과거는 봐서 뭐해 같이 다니면 창피하니까 집이나 지키고 있어 형들은 반쪽이를 떼어놓고 떠나버렸습니다. 그런다고 내가 못 쫓아갈 줄 알고 반쪽이는 바람보다 빠른 걸음으로 형들을 쫓아갔습니다. 이 녀석아 집이나 지키고 있으라니까 왜 따라왔어? 나도 형들처럼 과거 보려고 따라왔지. 이 녀석 정말 혼 좀 나야겠네. 형들은 반쪽이를 커다란 나무에 꽁꽁 묶어놓고 가버렸습니다. 그런다고 내가 못 쫓아갈 줄 알고 이까진 나무쯤이야. 반쪽이가 끙하고 힘을 주었어요. 그러니까 나무 밑둥이 우지끔 부러졌습니다. 반쪽이는 영차영차 나무를 짊어지고 집으로 돌아왔지요. 어머니가 반쪽이에게 물었습니다. 그렇게 큰 나무를 어디에 쓰려고 지고 왔니? 그랬더니 반쪽이는 형들이 과거에 급제하면 떡 만들어줄 떡방으로 쓰려고요. 했습니다. 반쪽이는 나무를 내려놓고 손살같이 달려가 형들을 따라잡았지요. 이 녀석아 따라오지 말라니까 왜 자꾸 따라와? 나도 형들처럼 과거 보려고 따라왔어. 이 녀석 정말 혼 좀 나야겠어. 형들은 반쪽이를 커다란 바위에 침칫 묶어놓고 가버렸습니다. 그런다고 내가 못 쫓아갈 줄 알고 이까진 바위쯤이야. 반쪽이는 끙끙 힘을 주었어요. 그러니까 산이 흔들흔들하고 나무가 비틀비틀하더니 큰 바위가 번쩍 들렸습니다. 반쪽이는 낑낑 바위를 짊어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가 반쪽이에게 물었어요. 그렇게 큰 바위를 어디에 쓰려고 지고 왔니? 그랬더니 반쪽이는 형들이 과거에 급제하면 떡 만들어줄 떡판으로 쓰려고요. 했습니다. 반쪽이는 바위를 내려놓고 폭풍보다 빠르게 달려 형들을 따라잡았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고개 밑에 바글바글 모여 있었습니다. 반쪽이가 형들에게 물었어요. 왜 안 가고 여기 모여 있어? 저 고개 위에 호랑이가 득식을 득식을 해서 백사람이 모여야만 넘을 수 있어. 그런데 지금 딱 한 사람이 모자라서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그럼 내가 왔으니까 꼭 백사람이 되었네? 형들은 픽픽 웃었습니다. 너 같은 반쪽이가 어떻게 한 사람이야? 반 사람이지. 안 넘어가겠다면 나 혼자서라도 넘어갈래. 호랑이가 득식을 거리는 고개를 반쪽이 혼자 넘어간다는데 형들은 말리지도 않았어요. 그러거나 말거나 반쪽이는 성큼성큼 고갯길을 올라갔습니다. 고갯마루에 오르니까 숲에서 호랑이가 튀어나와 반쪽이한테 달려들었습니다. 반쪽이는 한 손으로 호랑이 귀떼기를 움켜쥐고는 한 발로 배떼기를 툭 걷어찼어요. 그랬더니 호랑이란 놈이 찍소리도 못하고 벌렁 넘어졌습니다. 조금 있으니까 호랑이가 여기저기서 마구 튀어나왔습니다. 요 놈들 잘 만났다. 반쪽이는 귀떼기를 잡고 발로 배떼기를 툭툭 걷어차서 호랑이를 모조리 잡았습니다. 호랑이 가죽을 팔아 어머니 새 옷도 지어드리고 만난 것도 해드려야지. 반쪽이는 호랑이 가죽을 벗겨 짊어지고 도로 고개를 내려왔습니다. 호랑이가 무서워 고개를 못 넘던 사람들은 반쪽이 덕분에 고개를 잘도 넘어갔어요. 형들도 반쪽이 덕분에 고개를 잘도 넘었지요. 반쪽이가 호랑이 가죽을 어깨에 짊어지고 집으로 돌아왔더니 어머니는 우리 아들 장하다 장해 하면서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옆집 부자 영감은 호랑이 가죽이 새록새록 탐났어요. 그래서 반쪽이를 불러 내기를 걸었습니다. 내 딸을 몰래 업어다가 자네 색시로 삼게 그렇지만 내 딸을 업어가지 못하면 호랑이 가죽을 모두 내놓아야 하네. 그런 내기라면 얼마든지 좋아요. 반쪽이는 싱글벙글 웃으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반쪽이는 영감 집에 가지 않았어요. 온 식구가 딸을 지키느라 밤새도록 눈을 부릅뜨고 있을 텐데 어떻게 가나요? 마당에 들어서기도 전에 잡히고 말 텐데요. 이튿날 밤에도 반쪽이는 영감 집에 가지 않았습니다. 온 식구가 반쪽이가 오나 안 오나 밤새도록 귀를 쫑긋거리고 있을 텐데 갈 필요가 없지요. 발자국 소리만 나도 잡히고 말 테니까요. 그 이튿날 밤이 되자 반쪽이는 영감 집으로 갔습니다. 이틀이나 잠을 못 자 온 식구가 쿨쿨 고라 떨어졌거든요. 그러니 몰래 갈 필요도 없었지요. 대문을 벌컥 열고 저벅저벅 걸어 들어가서는 일부러 어허엄 하며 헛기침까지 했습니다. 그런데도 아무도 반쪽이가 왔는지 어쩐지 몰랐어요. 반쪽이는 대문을 지키는 하인들 상토를 서로 꽁꽁 묶어 놓았습니다. 아들 소매에는 자갈을 집어 넣고 마님 입에는 피리를 물려 놓았어요. 영감 수염에는 불 잘 붙는 유황을 발라놓았고요. 그리고 딸이 자는 방문을 열고 벼룩과 빈대를 한 움큼 뿌렸습니다. 문을 닫고 조금 기다리니까 딸이 펄쩍펄쩍 뛰면서 문 밖으로 나왔어요. 반쪽이는 얼른 딸을 들쳤고 소리쳤습니다. 반쪽이가 이 집 딸 업어갑니다. 그 소리에 놀라 집안 사람들이 모두 깨어났지요. 아들이 불을 켜려고 성냥을 그었습니다. 그러자 성냥불이 영감 수염에 옮겨 붙었어요. 불 잘 붙는 유황을 발라놓았으니 오죽이나 잘 탈까요? 아들이 불을 끄려고 영감 수염에 소매를 휘둘렀습니다. 자갈든 소매를 수염에 대고 휘둘렀으니 영감 이빨이 다 부러지고 말았지요. 마님은 허둥거리면서 피리를 불고 하인들은 내상투나라 내상투나라 하며 맹맹 돌았습니다. 반쪽이는 그 꼴을 보고 배꼽이 빠져라고 웃으면서 집으로 돌아왔지요. 집으로 돌아온 반쪽이는 좋은 날을 골라잡아 장가를 들었답니다. 그 뒤로 아들딸 낳고 왁자지껄하게 잘 살았다고 합니다. 춤을 추는 호랑이 피리를 아주 잘 부는 나무꾼이 있었습니다. 산에서 나무를 하다가도 밭에서 일을 하다가도 늘 피리를 불었지요. 그러면 새들이 나라와 함께 지저기곤 했습니다. 동네에서도 나무꾼의 피리 소리가 나면 아이들이 모여들어서 피리 소리에 맞춰 노래를 부르곤 했어요. 하루는 나무꾼이 나무를 하러 갔다가 커다란 호랑이를 만났습니다. 호랑이가 으르렁거리며 달려드는데 이젠 죽는가 보다 싶었지요. 그런데 바로 옆에 커다란 버드나무가 있는 겁니다. 급한 김에 그 나무를 타고 올라갔어요. 호랑이는 앞발을 쳐들고 버드나무로 달려들었지만 나무가 미끄러워서 올라갈 수가 없었지요. 무슨 생각이 났는지 호랑이가 갑자기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그런데도 나무꾼은 너무나 겁이 나서 나무에서 내려오지도 못하고 벌벌 떨고 있었지요.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호랑이는 잠시 후에 네 마리나 되는 호랑이를 더 데리고 나타났습니다. 혼자서는 나무에 오를 수 없으니까 제 친구들을 데리고 온 겁니다. 버드나무 밑에 호랑이 한 마리가 서자 그 위에 다른 한 마리가 올라 섰습니다. 그 위에 또 한 마리 그 위에 또 한 마리 무동을 선 호랑이들은 나무꾼이 있는 나무 꼭대기까지 거의 다 올라왔어요. 나무꾼은 이젠 정말 죽는구나 싶어서 마지막으로 좋아하는 피리나 한번 불고 죽어야 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무꾼은 죽는다는 것도 잊어버리고 신나게 피리를 불었어요. 그런데 마침 맨 아래 있던 호랑이가 무당 호랑이었던 겁니다. 무당 호랑이란 춤추는 걸 좋아하는 호랑이거든요. 피리 소리가 울리자 무당 호랑이는 엉덩이를 실룩실룩 흔들면서 춤을 추었습니다. 그러니 그 위에 무동을 선 호랑이들이 어떻게 되었겠어요? 차곡차곡 무동을 섰던 호랑이들은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떨어지면서 서로 부딪히고 바위에 머리를 찌어 모두들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런데도 세상 모르고 춤만 추는 무당 호랑이는 계속해서 춤을 추었습니다. 나무꾼은 피리를 계속 불면서 나무에서 내려와 산길을 걸어 내려왔지요. 나무꾼이 어디 가는지 돌아보지도 않고 무당 호랑이는 신나게 신나게 춤만 추었답니다. 오늘도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옛날 이야기를 읽다 보면 도깨비나 귀신이 아닌데도 신기한 제조를 가진 사람이 자주 등장합니다. 대표적으로 오줌손이 코끼림손이가 떠오르는데요. 신통력 수준의 제조를 가진 주인공들을 보고 있으면 입이 떡 벌어져서 다물어지지 않을 정도입니다. 우리에게도 비록 주인공들 만큼의 제주는 아니지만 각자 한가지 씩은 제주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에게는 어떤 제주가 있으신가요? 오늘도 신기하고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와 함께 편안한 잠자리 되시기를 바랍니다.